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전설장식이 또 떴어요 저번에 떴어죠 생방송때 그래서 아 맞다 시간 아 지금 계속하고 있구나 자 현재 제가 전설장식인거 꽤 많아요 드빌번 채널은 어디 네 지금 그거 못해요 모빌베그 가드와 안 뜨더라구요 네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게임 6개 할거거든요 1시간 동안 자 도와주세요 한번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싶어요 뭐 요런것들 이렇게 떠가지고 전설장식 더 먹고싶은게 있긴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같이 깔려고 지금 준비했거든요 지금 목이 잠긴게 느껴시죠 여러분 솔직히 고대신용하고 다 큰일이 썩고싶어요 딴거 다 필요없어요 그래도 현재 전설장식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까볼게요 이거 까기 전에 한번만 더 제 스토리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스토리를 깨서 저 왜 안가지냐 잠시만요 응? 왜 안.. 아 됐다 드디어 정령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정령을 사성을 4마리를 했는데요 이중에 슈렉이가 하나 있죠 그래서 한번 애들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빌번 뽑기 정령 뽑기 좋아요? 10만원 네 반가워요 항은주님 드빌 1대1 뜨고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죄송해요 네 또 씹힘 아니 방번 몰라요 뭔 얘기한지도 모른다니까 씹힌게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마요 나 삐져 자 최고 뽑기 연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뭔들에 틀지? 얘나 틀지 계속 뭐야 가봅시다 이 색깔이 좀 흔뜩하다 방어종간 괜찮나요? 육성 뜨면 좋을 텐데 뜨기는 하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안 알려야지 채널 77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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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생방? 오! 오! 마리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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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공격력 방어력 증가? 오! 오! 공방 증가 아니에요 %가 좋다 하더라구요 얘도 %있네 근데 왜 방어력 증가가가 있지? 우와 개꿀이다 아니 혼자할땐 4성 하나도 안나오더만 방송키니깐 여러분 5성좋아요? 반가워요 반가용 근데 6성뜨긴해요? 어떻게 만들어요? 네 반가워요 별이 많은거좋은거아니? 그렇죠 별이 다섯개에 우주게이? 공유기가 흐흠 이거를 끼면 애들이 쎄진대요 요렇게 말이죠 별이 다섯개야 아리칸 처음 얻어갔어요 인슐린도 없고 오 인슐린? 뭐 약이름같은데 아그톤이 아그톤이? 아 나 눈이 이상한가봐 이그톤이구나 삐삐삐삐삐삐삐 이것도 퀘스트 이제 시작하거든요 몇층 없네 1 2 3 4 4층이구나 뭐여여 이거 몇층인데 4층이 맞는거야 이거? 흠 저 생방에서 깨야되나? 이제 5분 남았네? 이제 뽑기라 하죠 이제 컨텐션 안좋으니까 저 우리 우주게이 히맨 오 좋은거에요? 개꿀 몰랐어요 자 하기전에 잠시 시청자분께서 주신거 한번 코드 입력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안가져가셨죠? 가졌으면은 치료나 걸려라 자 잠시만요 자 Q2J3 네 시청자분께서 저 뭐 기운날라고 네 그 산타 룬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닉네임은 아니구요 몰라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걸려 형? 형 왜이래 어? 라파일이네요 저 라팔이 있는데 네 가져가세요 아까 코드 보셨죠? 뭐 보셨으면 나중에 생방송 녹화 올라가니까 꼭 보세요 자 라팔이 243 받는겁니다 네 초월도 만들 수 있어요 두개인가 심지어 그 상자 떴어 뭐지 티빌 책반님 이거 티빌 원해서만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루노스 산타님 지금 쓰고 있죠 지금 더 쓰라고 두 분 정도가 더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응? 이건 산타가 아니었어 이미 사용한 코드라는데 이럴수가 자 이제 청자분 주시는 카드하고 바로 어 장식 복귀할게요 목이 좀 당겨가지고 흠 Q2JU 곧 뒤집는 시간 지나가는데 큰일났다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주셨어 근데 자 받아 봅시다 힉? 어? 나스왕 발칸 C를 먹었습니다 C? 근데 보상용이죠 자 이건 뭘까요? 내 지금 잘 적고 있는거 맞지? 잘 적었네 흐르는 흐르는 파브리온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거슬러 아 목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어째 너무 놀았어 힘들어 목 잠긴거 느껴지시나요?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아니여? 자 오늘 다 못읽어서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진짜 아주 갸똥 이에요 누가 나에게 신선한? 뭐여 이거 아닌데? 뭐여 이거 아닌데? 안해 그냥 포기할래 헐 네 나중에 하아 네 어 대제팟 펜 네 거기로 해주세요 거기오 찡긋 자 이제 2분 남았네여 2분 동안 뭘 해드냐 당연히 이거 겠죠 하.. 진짜.. 결혼 노력하지이.. 아.. 진짜.. 빨리 가.. 시간이 없어.. 1분 20초만에 까야돼.. 빙하구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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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치앗나요? 이건 뭔데요.. 자 이제 보셨으면 쓸만한거 나옵니다.. 좀만 참아주세요.. 자 여기 너무.. 현명을 위해서.. 어.. 손가락.. 1분 남았당.. 50초 남았어요.. 조금만 더하지만.. 제발 안 떴던 레어 좀 떠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자간입니다 흰색이 자간 흰색이 에베 자간 형이 왜 궁금해 왜 귀엽다고 오 귀여운데 맘에 들어 귀엽네요 자간 아 자간 언제 나와 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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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로로 포로로 응 지 어 왓츠고잉 어 작은 야 안나오네 제발 이제 고대신형 나오셔도 되지 않았니? 보상받아야지 나오려나 보상한번 받을게요 중복 안뜨게 저장도 한번 하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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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고잉오옹 아아 아 내 눈 내 눈 아 아 안뽑아 아 멘탈 나갔어 야 이거 중복이 뜨네 아 중복 뜨면 어따써요 근데 아니 아니 중복 뜨면 어따써 이거 고대 번개고령 어따써 추석이벤트는 거의 못했었지요 네 그때는 드빌앤마 반가워요 받으신분 알코드 뭐 알코드 뿌렸어요 네 소통을 좀 많이 못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빌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보면 망한거 같기도 하고 안 망한거 같기도 한데 와 이게 지금 전설 장신구가 중복이 된다는걸 처음 알았어요 중복다보면 이게 요거말고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얻는거야 이거 축제는 이건 했죠 그래서 제가 다 잊죠 근데 문제는 이게 두개 떴어요 이게 쓸모없는 아 도대체 고대신용 언제 나와 나 이거 얻고싶은데 이거만큼 딱히 원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아 뭐 이건 나중에 살거구요 아 진짜 번개고령 그래도 좀 귀엽네요 내가 봐준다 빙하구렁 키워야되나 드빌2에서 빙하구렁 키웠다 갖다 버렸는데 자 그 갖다 버린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드빌1 마치겠습니다